안녕하세요 초콜릿! 오늘의 영상은 초콜릿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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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은 너무 좋아요 너무 맛있어 비닐은 흑미를 넣어서 물을 또 먹었을 때 이 치킨은 매콤하고 반죽이 잘 묻어있어요 치킨은 매콤하고 계란 동일하게 국물은 진짜 특정한 것 같아요 불닭바퀴드.. 파이팅 마사지 칼자리 마사지 또한 이 소스입니다. 너무 맛있어. 정말 맛있어요. 너무 맛있어요. 너무 맛있어요. 너무 맛있어요. 오늘의 소스는 오늘의 소스는 드디어 만나요. 이 소스는 다시 만나요. 다시 만나요. 이 녀석들은 엄청 부드럽고 맛있어요 크림, 뱅, 뱅 월요일에 더욱 맛있어용 뱅 오징어 바삭바삭 꾸덕꾸덕 칼칼 쫄깃쫄깃 여러분이 정말 맛있어서 먹으면 좋겠어요 아삭아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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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럴 때까지 먹어볼게요 치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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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즈볼 소세지 이거 엄청 행복해요 뱅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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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즈소스 치즈소스 초콜릿 초콜릿 달콤하고 이쁘다 마요네즈 콜라 참기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